고등학교 시절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같은 학원에 다니던 옆 학교 전교 1등이었고요 저... 저식기 때문에... 그녀가 저를 만나면서 성적이 전교 5등으로 떨어졌고요 결국 저희는 학원 선생님들과 그 아이 부모님의 반대를 투투를 넘기자마자 아세요 투투를 맞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네가 나를 떠날 때 베이베 난 가지겠지 너보다는 잘 살더라도 단지 시민이 흐르고 여태가 지나고 우연히 찾은 예쁜 내 해 니가 탐던 여보 앞을 지나가는 내 교문의 블랙카드 낯익은 이를 사법고시 합격을 축하합니다 가수가 판검사를 어떻게 이겨 가수가 판검사를 어떻게 이겨 내가 장기야를 이겨보 내가 미술길을 이겨보 넘을 수 없는 복이 있는 곳 가수가 판검사를 어떻게 이겨 가수가 판검사를 어떻게 이겨 널 이길 수는 없겠지 호흡이 니가 높잖아 가수가 판 검사를 어떻게 이겨 가수가 판 검사를 어떻게 이겨 내가 장기야를 이겨 내가 이길을 이겨 머물 수 없는 벽이 있는 곳 가수가 판 검사를 어떻게 이겨 가수가 판 검사를 어떻게 이겨 유지백콩이 일을 해도 영갈타위대 삶을 타고 머물 수 없는 벽이 있는 곳 이길을 이겨 나 두껍한 곳 사이 없는데 이겨 나 두껍한 곳 사이 없는데 이겨 나 두껍한 곳 사이 없는데 이겨 이겨 남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곳 가수가 판 검사를 어떻게 이겨 나 두껍한 곳 사이 없는데 이겨 그때 우리는 연말하여 세상을 타도 버릴수 없는 별이 있는 거야 그때 우리는 연말하여 세상을 타도